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몇가지 뉴스 단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려 9명의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명이요? 와 이건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모두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어린 두 딸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서 울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확인 중에 있는데요. 제가 한 이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카더라식의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데 한 이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맞지 않을까 해서 운을 올립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스천성의 러산시의 14살 어린이가 키가 무려 221cm, 2m21이죠. 13세에서 18세까지 사이에서 최장신 기록을 세워서 10월 15일 기네스국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청소년이 2m 15cm였다고 합니다. 수천성의 이 학생은 부모가 모두 190cm이고 조사를 해보니 유전적 계란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향후에 엄청난 농구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영화 유기사건,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 형제가 싸우고 건물을 둘로 나누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뉴스단신 영상 함께 보실까요? 뉴스단신 영상 함께 보실까요? 뉴스단신 영상 함께 보실까요? 뉴스단신 영상 함께 보실까요? 뉴스단신의 한번에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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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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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